난민 수영을 못하는 사회를 어떻게 설득할까요? 설득해야 돼요? 그냥 수영하자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난민을 수영 못하는 사회 이렇게 하고 시작하시면 안 돼요. 남을 돕는 건 좋지만요. 난민 수영이라는 게 나라에 끼치는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까발려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도와야 돼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설득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서로 싸움나게 돼 있어요. 이게 걱정된다고 하는데 그걸 상대방에서는 안 들으니까. 자기 입장에 이미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요. 좀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사회가 납득한 만큼 할 수 있어요. 합의를 본 만큼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끝없는 합의의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정보를 공개하고 상대방이 뭘 걱정할지 미리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득까지 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고 남이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어려울 때 남들도 우리 안 받아주면 그렇지 않겠어? 이렇게 맞는 말 같죠? 부분적인 자명들이에요. 그게. 그걸 가지고 남들에게 강요를 할 수는 없거든요. 소통을 하셔야 된다. 양심적 소통을 하시자. 양심적 소통이라는 건 소통을 하되 자명한 건 서로 받아들여주는. 네 말이 자명하네 하는 건 받아들여주는 소통이어야 돼. 그냥 소통만 하는 게 아니라 소통하면서 자명한 건 서로 받아주면서 상대방이 자명한 말을 하면 받아주고 나도 이왕이면 자명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소통이에요. 거기서는 반드시 좋은 결론이 나옵니다. 뭐가 됐든 뭔가 더 나은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답을 정해놓고 덤비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주의 해가지고. 그러면요. 힘들어져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답 정해져 있기로 하면 저희가 짱이죠. 육바람일. 하지만 육바람일 말고는요. 다른 것들은요. 육바람일을 적용해서 컨트롤해 봐야 되는데 컨트롤을 거부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분적 자명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육바람일 외에는요. 어떤 답도 정해놓으시면 안 돼요. 유럽 난민 받아들였다. 결국 난민 때문에 우경화됐다. 그럼 이 결과를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까지 감안한 난민 수용의 지혜를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지혜를 계속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답을 찾아가고 있냐 이거죠.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떤 답을 내리든 이 사회가 합의를 본 거는 또 그쪽으로 이 사회가 굴러가겠죠. 그런데 그 합의를 해내는 과정이 도출해내는 과정이 건강한가죠. 양심적 소통으로 답이 나오고 있는가. 끝없이 더자덜짐이 돌아가고 있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답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보살 달랐는데 너무 어렵다.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육바람일의 기준을 가지고 더자 덜짐, 조금씩 더 자명한 쪽으로 덜짐짐한 쪽으로 움직이고 계시면 여러분은 훌륭한 보살이 되실 게 명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회도 계속 자명한 소통을 하고 있으면 자명한 소통만 하고 있으면 이 사회는 점점 건강해질 게 당연한데 자명한 소통이 안 되고 이게 옳은 답이야 하고 강요만 하고 있으면 문제는 터지죠. 적절한 선을 그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난민 문제를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선을 그어야 되잖아요. 어떤 선이 가장 우리가 현재 타협점을 찾아야죠. 우리나라 역량, 우리 애고 역량도 봐야죠. 나라랑 우리랑 똑같아요. 내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우리 집에 들일 때 내가 감당할 역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역량도 봐야 되고 내 양심은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왜 나도 이렇게 집 없을 때 남이 받아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럼 그 말도 맞고 동시에 내 애고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소리도 들어야 될 거니 그래서 계속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보살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섯 명절한 소리도 들어야 되잖아요.